일단 이너 텐트부터 설치를 해볼게요 텐트에 뼈대가 되는 폴대입니다 이게 다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맞춰주기만 하면 안으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신기하네요 연결을 하시고 나면 이게 뼈대가 되는 거예요 텐트에 텐트에서 보면 색상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어요 색상을 알려주는 표시대로 이쪽 회색이니까 회색 폴이 저쪽으로 안내가게끔 그런 다음에 텐트 각 사방에 이런 구멍이 있어요 구멍 사이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각 텐트를 가지고 백댓킹에서 사용하시기 전에 꼭 한번 집에서 설치를 해보셔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고리를 폴대에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이제 텐트 같은데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텐트의 이너 텐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팩을 이용해서 텐트를 좀 고정을 시켜주셔야 돼요 45도 60도 사이로 받아주시면 되고요 손으로 넣기 힘드시면 발로 이런 식으로 살짝 밟아주셔도 되거든요 돌이 있게 되면 돌을 좀 골라내셔야죠 그다음에 플라이라고 하는데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텐트의 각들을 다 맞추고요 보시면 안쪽에 보면 폴대하고 여기 벨크로로 찍찍이 아시죠? 아 네 찍찍이로 폴대를 한번 감싸주시면 플라이가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있어요? 움직이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텐트가 한 개가 완성이 됐어요 여기 구멍이 텐트가 Bye Earth vida 이 염라 너 니 ema 폴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